안녕하세요 열두살아다니언입니다 오늘은 그 건면 새우탕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게디나 먹기 어느 정도 rôle 마지막으로 고추가냐는 게 저는 고추가냐는 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게 좋았어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게있네요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쉽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잘 먹었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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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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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